아, 저기... 놓고 내리신 물건이 빨간색 지갑이라고 하셨죠? 그런데 담당자분 있을 때 다시 올게요. 아니에요.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. 아, 네. 작가하고 앉아계세요. 아, 네. 이런 건 막내가 해야지. 아, 뭐가 이렇게 많아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어? 어? 뭐야?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그... 아, 그... 분실물 찾으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. 아, 그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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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리 와봐. 야, 이거 진작에 못질을 해뒀어야 하는데 깜빡했네. 저 분실물은 내가 찾아드릴 테니까 자기는 가서 출처 준비해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 못질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. 아니야,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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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